어우... 드디어 결혼하네! 부럽네요. 결혼 축하해요! 고마워요. 결혼식 날 꼭 갈게! 돌아간다면서요, 미국. 가요, 가. 나도 가고 싶다고. 근데 사장님이 못 가게 붙잡는 걸 어떡해? 이제 더 이상 마루랑 제 사이 방에 말아줬음 해요. 한국에선 신혼부부들한테 그런 걸 선물한다더라고요. 열어봐요. 제니 씨 정말 이러는 거 유치하네요. 그게 왜 이렇게 됐지? 두 사람 결혼, 왠지 불길한 것 같지 않아요? 제니 씨가 뭘 해도 마루랑 제 사이 깰 수 없다는 걸 알아줬어요. 엄마가 허락하실까? 허락하시게 잘 말씀드려야지. 많이 섭섭해하실텐데... 나 보내고도 몇 날 며칠을 알아누으셨는데 너... 아니... 우리까지 그럼 상처받으실 거야. 오히려 귀찮은데 잘됐다 그러실 수도 있어. 들어가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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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